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완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3월 17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에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주시고 또 이 시간 저들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사모하여 나온 우리 성령님들의 심령 심령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임절을 경화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들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시며 저희들 마음밭에 새겨진 그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연명이 나타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때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와 8장 24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광야 벌판에서 자기들을 뒤쫓던 모든 아이성 주민을 다 죽였다. 그들이 모두 칼날에 쓰러지자 온 이스라엘 군대는 아이성으로 돌아와서 성에 남은 사람을 칼로 죽였다. 그날 아이성사랑 남녀 만이천명을 모두 쓰러뜨렸다. 여호수와는 아이성의 모든 주민을 전멸시켜서 희생짐으로 바칠 때까지 단창을 치켜둔 그의 손을 내리지 않았다. 오직 가축과 그 성의 전리품은 주님께서 여호수와에게 명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차지하였다. 여호수와는 아이성을 불질러서 황폐한 흙더미로 만들었는데 오늘날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여호수와는 아이성의 왕을 저녁때까지 나무에 매달아 두었다가 해가 질 때에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 나무에서 그의 죽음을 끌어내려 성문어기에 내버리게 하였다. 사람들이 죽음 위에 큰 돌 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그 뒤에 여호수와는 에발산 후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성기려고 재단을 쌓았다. 그것은 주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선에게 명령한 대로 또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자연성으로 쌓은 재단이다. 그들은 그 위에서 번제와 허목죄를 주님께 드렸다. 거기에서 여호수와는 이스라엘 자선의 본원 앞에서 모세가 쓴 모세의 율법을 그 돌에 새겼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장들과 이방사랑과 본도사랑과 함께 괴의 양쪽에 서서 주님의 언어께름엔 네위사람 제사장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백성의 절반은 그림산을 등지고 서고 절반은 에발산을 등지고 섰는데 이것은 전에 주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려고 할 때에 명령한 것과 같았다. 그 뒤에 여호수와는 율법책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말을 일일이 그대로 낭독하였다. 모세가 명령한 것 가운데서 이스라엘 온 해중과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같이 사는 이방사람들 앞에서 여호수와가 낭독하지 않은 말씀은 하나도 없었다. 아멘 주신 말씀을 다시 천천히 읽으시고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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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에 순중함으로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이스라엘은 곧바로 아이성을 침고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를 당했던 것입니다. 사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 아주 작은 성이기 때문에 정탄군들이 보고한 대로 2, 3천명의 군사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투였습니다. 그럼에도 전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직접적인 원인은 아간의 범죄에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정복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받쳐진 물건을 아간이 불이하게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언약 공동체였던 이스라엘은 그 아간의 죄책을 함께 나누어줘야 했던 것입니다. 직접적인 원인이 아간의 범죄였다면 간접적인 원인은 여수화를 비롯한 백성들의 경솔함과 자만심입니다. 구약의 전쟁은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기 전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하는데 그들은 여리고성 승리에 도치되어 자만한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의견대로 전쟁을 수행했기 때문에 찬패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낭망에 빠져있는 여수화에게 다시 용기를 불어넣어줍니다. 8장 1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이성의 왕과 그 백성과 성음을 다 내 손에 넘겨주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8장 1절부터 29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지시대로 작전을 수행하며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과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절부터 35절까지는 승리 후 에발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성 1차 전쟁 때 패배를 거울삼아 2차 침공에 승리한 여수화는 아이성의 전투를 통해서 전쟁의 승패는 인간의 어떤 전략과 재락에 달려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께 대한 순정함에 있음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 후 여수화가 취한 행동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신앙적 자세에 대한 본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여수화는 먼저 단을 쌓고 번제와 함옥 제물을 드렸습니다. 여수화는 아이성을 함락한 후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있습니다. 오늘 8장 30절에 보면 그때 여수화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하를 위하여 에발산의 한 재단을 쌓았으니라고 합니다. 그때란 전쟁 승리 후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전쟁으로 얼마나 지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실튼도 없이 여하수화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약 37km 거리의 산악지방을 통과하여 에발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재단을 쌓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27장에 보면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날에 율법을 기록한 큰 돌을 세우고 재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수화는 그 승리의 기쁨도 잠시 뒤로 하고 즉시로 하나님을 위하여 재단을 쌓아 에발산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아이성의 승리로 이제 가난한 정복의 교두보를 장악한 여수화는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의 승리로 인해 백성들의 사기가 높아져 있을 때 가난한 정복 전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정복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잠시 전쟁을 멈추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모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가난한 족속들에게 기숙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발산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은 여수화에게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명령에 순정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전쟁 중에 아주 먼 곳에 있는 에발산까지 가서 재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복 전쟁이 다 끝나고 나중에 드려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일은 우리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인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돌비를 세우는 일과 재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난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를 통해서 순정의 삶을 배우고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기고 있지만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탈진이 된 상태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재무장이 필요한 때입니다. 예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속에 잠잤다가 다시 나오는 그런 영적 재무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보혈의 은혜를 새롭게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 회복의 길은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영적 회복의 길은 예배 가운데 임자하시는 그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오인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자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일들입니다. 우리들에게는 급한 일도 있고 중요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급한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 중요한 일이 급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그 승리의 여설을 몰아 다른 성들을 공격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전쟁을 멈추고 개발산으로 가서 재단을 쌓는 일은 가난한 족수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일보다 뭐예요?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이라도 여권과 상황이 허락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먼저 예배 드리는 일은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회복의 길이며 축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하수와는 재단을 쌓고 번제와 함옥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해야 합니다. 번제물 전부를 태워서 드리는 전적인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여하수와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겠다는 응담으로 번제물을 태워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냄새를 흠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은 잘했든지 못했든지 이미 모여 불태워진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고 잘했다 못했다 비판하거나 섭섭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마음 상할 것 조금도 없습니다. 앗쳐진 것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무능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헌신입니다. 헌신. 여러분들이 헌신적으로 성기기로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축복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함옥제는 과거 현재 미래에 있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구원의 관객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오늘의 성도의 함옥제입니다. 여수와가 전쟁에 승리한 후 하나님께 감사 제물을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하지만 특별히 무엇인가가 잘 될 때 그 기쁨과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삶의 자세 이것은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돌리는 행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감사의 조건을 얻게 되는 축복의 비결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행복은 무엇을 감사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적다고 해도 감사하면 그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사면장에서 감사와 기쁨을 나누실 일들이 있다면 그 기쁨과 감사를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이것이 함옥제사입니다. 번제와 함옥제 이 두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의 땅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그리고 지속적으로 승리하려면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난의 중심부와 같은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뭐예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여호수와는 율법을 도리해 기록합니다.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적과 싸워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승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근원인 말씀을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여호수와는 도리해 말씀을 새겨놓고 그 말씀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로 나눠서 여섯 집반은 저지를 상징하는 에발산 앞에 그리고 다른 여섯 집반은 축복을 상징하는 그린삼 앞에 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산 사이에 있는 새검 골짜기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제를 상징하는 그 언학계 쪽으로 얼굴을 향하고 서 있는데 거기서 여호수가 큰 소리로 율법을 낭독하였던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혜중과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같이 사는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낭독하여 다 듣게 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다 낭독하였다고 합니다. 꽤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전쟁에 지치고 피곤해 있을 백성들은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흐트러짐 없이 여호수가 낭독한 말씀을 경청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 중입니다. 하나한 땅에 들어온 이들에게는 사방이 다 적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멈추고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바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실 듣는 일에 소홀합니다. 바빠서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일상에 지치고 피곤해서 말씀을 들을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감동과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공과 형통의 길이 그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 마루다보다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바쁘고 힘이 들수록 말씀을 붙잡고 들어야 합니다. 여수아는 율법을 돌파하는 기록하고 그 기록한 그 말씀을 낭독하여 모든 백성들을 하여금 듣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낭독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부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 속에는 특별한 응답을 요구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낭독 속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여수아가 낭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함으로 순종을 다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세강골짜기는 공명이 아주 잘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잘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수아가 큰 소리로 율법을 낭독하면 온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한 것입니다. 이 듣는다 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의 회복이며 순종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렁청에 공명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와 심판이 임한다는 그 사실을 그들의 마음속에 새겼던 것입니다. 율법은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규범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난한 정복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뭐여 반드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수와가 전쟁을 잠시 멈추고 예발산으로 항했던 것은 백성들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속에 새기는 순종의 결단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들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돌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을 따르려는 믿음과 순종이 있다면 예발산에서 그린산으로 옮겨지는 축복이 여러분 어디에 있음을 명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시는 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하수와는 전쟁 중에 얼마나 급하고 중요한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전쟁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일이 그에게는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아이선 전쟁에서 승리한 후 여하수와가 취한 행동과 그의 모습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의 원리를 각인시켜 주었으며 우리들에게도 참된 신앙인의 자세에 대한 좋은 본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자신을 드리기에 심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중하면서 매일의 삼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의 기쁨과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리민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된 신앙인의 자세에 대한 귀한 본을 보여준 여와 수어처럼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께 입에 들은 일이 삼회의 우선순위가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며 주신 말씀을 날마다 듣고 묵석하며 가난의 중심부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매일 재단을 쌓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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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